제조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적 중간 점검을 또 해볼 건데 목표가가 변동되는 요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조건 홀딩입니다. 팔더라도 24년 1분기 실적은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서 회장님의 얼굴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적 발표는 24년 4월 중순쯤에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보면 미국처럼 실적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와 현대기아 같은 거 저 PBR 주긴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셀트리온도 궁극적으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들입니다. 시가총액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실적들 초록색으로 된 게 플러스거든요. 한 달 전 실적, 3개월 실적, 6개월 실적, 연간 실적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빠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만 주가가 하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침이 돼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물론 그 중간에 수급이 우리나라는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셀트리온 시총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레벨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실적을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팩트는 지난번에 방송 드렸던 내용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열어봤더니 실적이 많이 깎여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이 5,740억까지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는 6,440억까지였는데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수준으로 단기순이익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증권사 컨센터스이기 때문에 2,3개의 증권사가 실적 목표치를 내놓은 걸 평균해서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증권사들이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가격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약품별로 분류를 해드렸던 방송들을 쭉 해왔었는데 오늘은 파이프라인들은 제외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올랐던 내용은 다케다 팔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케다 내용 팔고 나서 주가가 도지를 그린 다음에 도지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횡보하는 모습, 주가가 이만큼 빠졌었는데 똑같은 레인지의 범위로 가로를 보면 5cm라고 치면 여기 5cm 정도 횡보하다 보니까 이제는 횡보한 만큼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오라든지 더 횡보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중요한 이슈들은 일단은 29일 진펜트라, 그다음에 3월 달에 바이오 제약들의 실적 발표,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 이렇게 내용들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의 변동을 줄만한. 증권사 커버리지가 1월 초 이후에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내용으로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바로 전방송 보시면 그래도 좀 재미있는 내용으로 좀 더 셀트리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 악템라, 파이프라인이 추가되어 있다는 내용 그리고 저 PBR이랑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부분 주가가 횡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도 있다. 목표가 변동 요인 세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바뀐 건 없습니다. 공정위에 대한 700억 분장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에 대한 이슈는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면서 결과적으로 매출 가지고 장난을 매출 가지고 이렇게 뭐 이슈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순수하게 다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4년 1월 1분기에 실적 보고서를 좀 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케타 제약한테 1,400억 정도의 흑자로 일단은 아시아태평양 주요 지역의 판권을 판매를 하면서 흑자를 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아실 텐데요. 세 가지 일단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켓쉐어 악템라가 올해 말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 점유율을 1%만 가져오면 150억 수준입니다. 150억 수준이면 3,400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10% 정도 했을 때는 1,500억 수준이면 1,500억 수준이면 주식수 2억 1,000만 주를 대략 가정했을 때 평균 펄을 48배를 적용하면 약 3만 4천원 정도의 주가 반영이 된다 라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주가가 13만원, 15만원에서 18만원까지 뻥치기 된 다음에 23,4만원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었죠. 그러면 일단은 악템, 저기 뭐야 다케타 제약 1,400억 마무리한 거는 제가 3만원 정도의 주가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만원 정도 되니까 일단 다케타 판매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병 이슈로 이만큼 올랐었고 주가 흐름 자체는 1,000억 당 한 2만원 정도 올라간다 라고 일단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6개 정도가 있는데 1,000억 정도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면 주가가 2만원 정도 오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원이 여러분들 물론 3,40만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가 2만원 오르면 10% 넘게 오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1%만 올라가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가 대략 2,3만원 정도 반영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을 하면서 셀트리온 재무제표 공시한 거랑 헬스케어 공시한 거 봤더니 셀트리온 이만큼 팔았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으로 쌓여있었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제가 그래서 감안했던 목표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수가 합쳐졌죠. 원래는 1억 6,400만주 셀트리온 1억 4,600만주 했는데 0.44 대 1로 합병하면서 주식수가 2억 1,000만주까지 늘어났던 이런 이슈가 있었고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당순위가 떨어졌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다 합쳐가지고 어느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적인 부분으로는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는 합병으로 인한 매출 비용인들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매출은 어느정도 증가하겠지만 비용 감소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안좋은 점은 주가가 해석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영업권 매각대한 매출이 감소된다라는 부분 헬스케어 재고가 쌓여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발부채로 있어서는 여러가지 손실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은 차차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라고 해서 주가를 그때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원래는 4분기 영업이익을 아까 지금 공시 수정된 거 보시면 340억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는 1600억까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5600억까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때 예측했던 주가는 25만 원 혹은 펄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21만 원까지 예측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졌을 때 주가를 봤으면 23년에는 이제 이건 종가고요. 24년에 예측했던 가격은 원래는 24만 6천 원이었는데 자산이 늘어난 부분, 그 다음 비용이 감소된 부분들을 퉁쳤을 때 약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었다라고 보여줬습니다. 이래서 이때는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원래 이론적인 가격은 19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을 한 5천 원 수준으로 봤을 때 아까 3천 원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쳤을 때가 아니고 셀트리온만 했을 때고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쳤을 때 영업이익을 역산했을 때는 한 5천억 제가 되게 신기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보시면 일부기 영업이익을 한 8천억 그래서 이론적인 가격을 최종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23년에 종가는 19만 5천 원, 24년에 예측했던 가격은 24만 6천 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가 감소된 부분, 아 일단 24만 원 자 일단 그래서 가격을 예측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23년에 종가는 19만 5천 원이고요. 24년에 이론적인 가격은 24만 원 수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 버퍼가 클 수 있겠지만 24만 원이라고 봤을 때는 주당 순이익을 약 5천 원 수준으로 봤다. 이겁니다. 48배를 적용했을 때 24만 원 수준인데 자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죠. 헬스케어한테 그리고 비용이 줄어든 부분이 있겠죠. 판간비를 합쳐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든 부분 때문에 약 2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서 최종 목표가를 30만 원 수준으로 봤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24만 원이 되려면 영업이익이 역산으로 했을 때 한 8,800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분기로 나눠보면 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약 2,200억 수준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바로 24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역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200억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 1,600억, 1,700억 이런 수준인데 일단 24년 1분기에 2,000억 정도가 넘어가줘야 24만 원까지는 순풍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수준을 숫자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1,600억, 1,500억, 23년 3분기에 2,200억까지 나왔었고요. 지금 1,650억짜리가 34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쇼크가 발생을 한 거죠. 사실상 그런데 24년 1분기에는 약 2,0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줘야 단기순이익이 발생을 해줘야 약 어느 정도의 주가 레벨이 24만 원 수준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사이만 된다고 한다면 22만 원과 24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정성적인 가치를 더해야 되겠죠. 심펜트란은 출시를 앞두고 있다. 2월 29일 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가를 예측한 부분이 결국 이건 거죠. 348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1,600억, 1,500억, 1,600억, 1,500억, 2,200억까지 늘어나던 게 원래 1,500억, 1,600억, 1,700억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34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48억으로 수정했을 때 6,907억 원이 아니라 5,740억까지 줄어든 모습 약 1,200억까지 줄어든 모습이고 1,200억. 그래서 주당수준 이익이 3,905억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헬스케어를 배제한 내용입니다. 셀트리온 순수 봤을 때 그러면 펄을 52백 적용했을 때는 20만 4천 원 수준이 적정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18만 원이면 싼 겁니다. 지금은 17만 원, 18만 원은 싼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24년 1분기 실전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지금 숫자 노름에 불과합니다. 싸게 주소서 담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무라증권 합병 후에 성장 예측을 하고 있고 증권가가 이렇게 의견을 좋게 내주고 있고 시너지가 날 것이다. 시너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실 까보면 엄청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진펜트라 성과에 주목한다라는 내용 진펜트라 2일 블록버스터급이 악템라겠죠. 신제품 출시가 대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순항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합쳤을 때 이론적인 여기 가격들이 있고 대략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증권과 한투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주가가 펄을 40배만 적용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주가가 27만 원의 적정가다. 그리고 한투는 20만 7천 원의 적정가다. 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실적을 스스로 보수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노무라증권의 가이던스를 보면 이 사이에 있다. 그래서 24만 원 수준이 적정가다. 24년에.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면서 막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화 되려면 실적이 어느 정도 발맞춰서 가야 돼요. 그러다가 막 올라다가 떨어지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주가가 더 건강한 주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가 뭐 어떻게 보면 끼어맞추기일 수도 있고 장난질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왜냐면 이 매출액 차이가 거의 3천억 이상이 나거든요. 증권사별로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니까 24년 1분기까지는 꼭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흔들릴 때 이렇게 가격적으로도 좀 마음을 다져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들 보시면 파이프라인도 엄청나게 기대감이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같이 주주로서 회사에 같이 경영한다는 마인드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